서식을 지정해서 파일에서 문자를 읽기입니다. 이제 앞에서 생성한 helloText 파일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읽을 때도 fopen 함수로 파일을 열어서 파일 포인트를 얻은 뒤에 fskinf 함수로 서식을 지정해서 파일의 내용을 읽습니다. fskinf 함수에는 먼저 파일 포인트를 넣고 서식과 변수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fskinf 함수는 stdio.h header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hello.txt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는 hello10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fopen 함수의 보안 경고를 인한 컴파이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샵디파인 crt-secure-no-oning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char로 크기가 10인 배열 se를 선언하고, int로 변수 num1을 선언합니다. 파일 asterisk fp equal fopen hello.txt r 이렇게 hello.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엽니다. 그 다음에 fskinf, fp, %s, %d, s1, n% num1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printf로 s1과 num1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fclose 함수로 fp를 닫습니다. ctrl fp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hello100이 출력됩니다. 먼저 fopen 함수를 사용해서 hello.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엽니다. fscanf 함수는 파일 포인터를 넣는다는 점 말고는 scanf 함수와 사용법이 같습니다. 이렇게 파일에서 문자열을 읽은 뒤에, 서식에 맞춰서 값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서식을 %s, %d로 지정했으니까, hello 부분은 문자 배열 s1에 저장되고, back 부분은 정수형 변수 num1에 저장됩니다. printf로 s1과 num1의 값을 출력해 보면, hello와 back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읽기 작업이 끝났으면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아줍니다. 정리하자면 서식을 지정해서 읽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fopen 함수로 파일을 열고 파일 포인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fscanf 함수로 파일에서 문자열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처리가 끝났으면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습니다. fprintf 함수는 stdout 매크로를 사용해서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했습니다. fscanf 함수도 비슷한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fscanf 함수는 stdin 매크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fopen과 fclose를 삭제하고, fscanf에서 fp 대신에 stdin을 넣습니다. ctrl-f 킬로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hello, back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hello, back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이렇게 fscanf, stdin은 scanf 함수와 동작이 같습니다. produced by captions by ctrl-f paddock 한글자막 by 한효정